네, 오늘은 1강의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죠. What world is doing?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When you are not watching.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죠. 어느 날, while driving home from work, 집에서, 아, 일에서 집으로 올 때, 이거죠. The freeway, 고속도로가 was jammed up. 이건 이제 꽉 막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나는 exit, 빠져나오다. 이거 비상구란 뜻이죠. exit,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리고 took a long and windy road home through the countryside. 시골길을 따라서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죠. 나는 생각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은, 요게 되겠죠. 그쵸? In that moment. 그 순간에, 나는 볼 수 있었다. rolling his side. covered in. 이렇게 되겠죠. 푸르스름한 저녁 노을 밑에 있는 green grass니까 녹색의 풀들로 덮여져 있는 그런 rolling 완만하게 기복이 있는 이런 뜻이네요. 그쵸? 언덕 비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what lay behind beyond it lay는 놓여있다. lie의 과거로 쓰인 거죠. 놓여있다라는 lie의 과거로 쓰인 거고 무엇이 있었을까? 가 되는 거죠. 그 너머에는 분명 나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한 1, 2분 정도만 when I call crest the hill 이 내 차가 이 언덕을 조금만 1, 2분만 올라갔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뭐를 my story of what lay beyond the hill 여기까지 끊고 무엇이 언덕 뒤에 있을까? 라는 나의 이야기는 fabrication이다. fabrication은 뭐냐면 날조된 것 즉 꾸며낸 것이었다. 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나는 다음 언덕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러나 the only only reason why for which가 생략이 돼 있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 ascribe a to b ascribe a to b 어 a가 a를 b에 b에 속하다 생각하다 속하다고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에 a가 a가 a를 b에 속하다고 여기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든 나의 상상력 속에 속하다고 여기죠.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음 언덕은 항상 나타날 것이다. 내가 이것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되는 거죠. 나의 가정 어떤 가정이냐 하면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다음 언덕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은 항상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이 되긴 하는데 뭐에 의해서 증명이 되냐 하면 미래의 관찰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미래의 관찰을 하지 못하면 어차피 증명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는 all I know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what I'm perceiving right now. 지금 지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을 세상은 무엇을 할까? 라는 질문을 의문을 갖다가 우연히 컨트리사이드로 운전을 하다가 언덕을 봤는데 저 언덕 뒤에는 뭐가 있겠지? 라고 궁금해 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있나? 뭐가 있겠죠. 내가 조금만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꾸며내는 거 이게 왜 꾸며내는 것이란 말을 하냐면 가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미래에 내가 가봐요. 여기서 내가 미래로 가봐야 미래의 관찰에 의해서만 검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그냥 꾸며낸 것일 뿐이다. 어쨌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별로 쓸데없는 얘기 같고 아무튼 여기까지 이번에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